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이 영상 찍으려고 앞에 지금 N지만 한 10번 낸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그 힘든 거를 이겨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돈 버는 핵심 전략입니다. 전략은 주제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 다 바뀔 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제가 주력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IT 솔루션에서 하는 더비에서 하는 일인데 프레젠톡이 처음 유료 서비스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B2B로 SI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료 이런 서비스들만 제공하다가 이제 유료 서비스를 처음으로 냈는데 프레젠톡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간형, 특히 익명, 소통 플랫폼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연에 참가했을 때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를 들면 신박사TV, 빡독X 이런 강연 때 와보신 분들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공간에 3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3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걸 다 질문하겠다고 손들면 어떡해요? 그것도 난감한 일이죠. 300명이 다 하겠다고 하면 그걸 누굴지 볼지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착착착착착 올리면 분명히 동일 질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투표 기능이 있으니까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그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최선의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폴 기능도 있고 다른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폴 기능은 다 있는데 트렌드 기능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거기에 질문 템플릿을 넣어서 저희가 관련 서비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슬라이더 이게 미국 서비스가 아니고 이게 체코 출신인가? 어디 하면 유럽 출신들이 만든 건데 아무튼 이게 영어권에서 나온 건데 이게 저희 거보다 가격 대비 모든 게 다 떨어집니다. 저희가 가성비도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기능도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베냐? 저희가 그럼 이걸로 얼마 버는 게 목표일까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1년에 5천만 원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개발비가 그거보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럼 너네는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근데 일단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선정을 했냐면 슬라이더 매출이 그 친구들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글로벌리 80억이에요. 글로벌리.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글로벌로 서비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80억을 벌 방법이 없다고 저희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이 80억인데 우리가 4천만이라고 치면 계산하기 쉽게 2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벌 수 있는 게 매출이 4천만 원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영어권 시장은 이런 걸 쓸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 우리나라 이거 되게 뭐 이렇게 이런 거 발표 이런 톡에 되게 프렌들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친한 진입장벽이 이렇게 낮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리더들이 강연에서 질문을 많이 수용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4천만 원만 벌어도 완전 잘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은 우리는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업체들 체인지그라운드, 로크미비어, 관계사들, 고객사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슬라이더를 쓸 거를 지불할 거를 우리가 개발 비용을 갖고 오자 이 마인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이왕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왜 질문 템플릿도 있고 트렌드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를 더 낮은 가격에 쓰게 해주자 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우리가 직접 많이 쓰면 일단 우리가 비용이 안 나가고 상대적으로 아끼는 거죠. 이거는 아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뭐 졸꾸러기 분들이 회사에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관계사들이 더 쓰면은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매출 한 3, 4천만 원만 내서 10년만 쓰면은 괜찮겠다. 앞으로 10년은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국내 업체들도 있는데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해서 과연 어떻게 조직을 유지해 다른 뭐 저희가 모르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서는 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용이 되게 비싸요. 슬라이더보다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왜 비용을 낮게 잡을 수가 있었냐 심지어 슬라이더보다도 낮게 잡을 수가 있었냐 이거에 의해서 길게 보고 이 사업의 상단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은 다음에 길게 보고 여기서 돈을 벌자고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나올 서비스가 영어, 라이팅, 피드백, 영어 독립에서 영독 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영어 독립 단어고 근데 이것마다 다 저희가 이걸로 인생 끝내자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쓰기에서는 돈을 많이 벌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 일단은 쓰기는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리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계 비용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냥 낮지가 않아요. 뭐 그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출을 내면은 미니멈 70%는 일단은 선생님 80%? 70%는 선생님들한테 교정비용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서버비, 개발비, 운영비 하면 이것도 본전 뽑는데 몇 년 걸려요. 근데 이거에서 막 떼돈 벌자, 떼부자제도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왜 하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영어를 많이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단은 쓰기만큼 피드백이 완벽한 시스템의 공부가 없어요. 말하기는 생각보다 피드백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휘발하는데 쓰기는 쓰는 사람도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그 써진, 리튼된 컨텐츠를 보고 되게 오랫동안 차분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영어 회화를 가도 영어 회화가 잘 안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회화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쓰러 가야 되는데 회화 수업 가시는 분들 착각하는 게 회화 가서 배워야지. 이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걸 혼자 공부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배우겠다는 거는 되게 정신나간 발사인데 그렇게 거의 90%, 80%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쓰기를 성인이니까 차분히 쓰기는 얼마나 좋아요. 사전도 찾아볼 수 있고 예문도 찾아보서 내가 거기서 모디파이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충분히 내공을 쌓은 다음에 말하기를 하면 훨씬 잘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영어가 들었거든요. 제 주변에 그렇게 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당장 우리한테 큰 매출은 못 주고 매출은 크게 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까 프레젠터가 매출 자체가 크게 날 방법이 없는데 이건 영업이기 작은 거겠죠. 근데 영어 독립 단어는 영어 독립 단어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리즘이랑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놓으면 어때요? 이건 한계 비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진이 크게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 그러면서 영어 독립 쓰기에서 만족도가 높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진검다리가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이 있어요. 왜? 어휘가 읽기를 하든 쓰기를 하든 무조건 어휘 싸움이에요. 예? 렉시칼 어프로치라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 분이 말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거는 그 분을 저희가 섭외할 수도 있는 외국 분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문법하고 이런 거는 되게 올드스쿨이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이고 렉시칼 어프로치라고 해서 단어 하나 외우고 문장 하나 외우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되게 유명한 언어학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어때요? 저희가 이제 뉴스 베이스드 버케블러 레벨이라고 해서 레벨도 만들어주고 어 그 다음에 어떻죠? 그 다음에 예문도 고전이랑 명언으로 해갖고 예문 자체가 왜냐하면 명언집을 사서 맥심이잖아요. 명언집을 사서 읽는 사람도 명언집을 사서 책을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고전에서 발췌한 것만 해서도 되게 영감을 많이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문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돈을 버는 핵심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때 시너지를 빵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하나에 집착하는 순간 예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삶 자체가 프레젤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 정말 이건 CEO 아바타스러운 지금 되게 컨텐츠예요. 일반인들 갑자기 그러면 막연할 수가 있어요. 뭐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난 식당하고 그러는데 나는 회사원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먹고 사는 걸로 내 인생이 평생 갈 거다라고 생각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발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항상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이게 더 잘 되길 바랄 걸 거의 되게 머릿속에 꽉 차있으실 건데 이게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뭐가 돼 있냐는 거예요. 다른 식당을 할 건지 내가 아니면 어디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백업 플랜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망해도 내가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계속 잘 되기만 바라는 거지. 계속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직장인들도 뭐예요? 계속 정규직 타령하는 게 그거죠. 안 잘리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이 안 잘려서 버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 회사가 망해버리는 게 있어요. 당연히 정규직 되면 비정규직보다 훨씬 좋겠죠. 저 같아도 정규직 하고 싶을 거예요. 왜? 안 잘리니까. 그 다음에 노동법을 더 빡세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회사가 망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계속 힘든 게 자동차 업체가 2, 30년 전만 해도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면 막 농구조원 회사 들어왔다 이랬는데 지금 쌍용 같은 데는 계속 지금 인도 계열이 대주주로 들어왔다가 지금 그것도 나간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 회사가 망할 거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벌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에서 당장 사이드잡을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러면 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방금 부업을 시작해야 되나?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안이에요. 안 할 이유도 없죠. 근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항상 기회비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에서 사이드잡으로 돈을 버는 방법보다 생각보다 은근히 더 전문가가 되면 돈을 벌 방법이 더 정확하고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들죠. 왜? 이미 여러분이 숙련도가 올라가면 거기서 1% 1% 올리는 거는 뒤지게 어렵거든요. 뒤지게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 전문가가 된다는 건 여러분 1%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보일 때나 하루에 10%, 20%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전문가가 된다는 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까 CEO 레벨에서는 정말 내가 이 사업도 있고 저 사업도 있고 사업의 모델을 다각하면 안티프레질해지죠. 왜 이거 망한다고 저거가 있으니까 안 망하니까. 근데 개인의 레벨에서는 어때요? 내가 월급쟁이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자영업자로서 당장 뭐를 못 만들지언정 최소한 이거가 내 평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당장 제가 어느 기업에 갔을 때 대리직군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프레젠터고로 조사를 해봤어요. 프레젠터 이런 게 좋아요. 나는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가 반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이 회사에서 지금 잘려도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가 33%밖에 안 됐어. 이직이든 뭐든 내가 그때 말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 대안이 없는데 제가 아까 이걸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잘려도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 놓고 회사가 망하거나 잘리면 뭐예요? 아 시발 재수없네. 이 말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미스매치가 40% 정도 난 거예요. 그럼 당장 내가 자기 개발을 해도 뭐라 그럴까 뭐 뾰족한 대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내가 어떤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으면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쏟아야 되는데 정신이랑 여러분 육체랑 똑같아요. 안 쓰던 걸 하려면 뇌도 가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변하잖아요. 안 하던 걸 하려면 굳어요. 굳어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요. 근데 안 하죠. 그냥 내가 지금 하나 갖고 있는 거에 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안주하고 집착하죠. 그럼 여러분이 돈을 버는 생존하는 핵심 전략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CEO 레벨에서는 정리를 하면 이거는 이거가 어느 정도 상단이 열려있는지 그걸 계산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케파를 그 다음에 이게 매출은 나도 영업이익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거대한 투자죠. 근데 이걸 한 방에 몰아가는 게 아니라 단계단계 가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서 망하면 한 방에 몰아서 가면 다 날리는데 단계단계 끊어가면 어때요? 망할 확률이 언제나 성공할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중간에 망하면 날리는 게 적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레벨에서는 그 다음에 개인의 레벨에서는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거 망하면 회사 망하면 짤리는 게 아니에요. 정기주기업이면 잘 안 짤리잖아요. 근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지금 망할 회사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한테 무슨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없을지 최소한 학습 능력을 구비하고 변화가 생겼을 때 내가 워밍업이 돼 있어서 그거에 부담감 없이 뛰어들 수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핵심 전략이 개인으로 내려면 생존 핵심 전략인데 그 하나를 갖고 계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약간 NG 많이 낸 다음에 몰입해서 작두 타듯이 말했는데 아무 생각 그냥 무라일체 돼서 말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이 불특정 다수지만 누군가가 곧 닥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부익빈이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다 가속화가 돼서 경쟁력 없는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되게 많이 망할 거예요. 되게 많이 망할 겁니다. 아무튼 이거를 잘 아셔서 여러분도 다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기 속에서도 굳굳이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존하십시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